한글 자막 by 김재현 한글 자막 by 김재현 니가 쉼터 새로운 아이야? 이름이 뭐야? NG야 꼬랑이 이름이 뭐야? 작곡 야 누구? 친구예요 걱정이에요 둘이 신경이 쓰여서요 속은은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아이입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은지한테 그 인간이 한 짓을 생각해보세요 진짜 네가 그랬어? 나가! 안 하고! 친구다 이제 너랑 친구 안 해 아무리 생각해도 속은은 나한테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어떤 기억은 다 지워버리고 좋은 기억을 남기고 있어요 괜찮아 오지마 친구예요 내가 믿어요 내가 믿는데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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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